한국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가 신형 치스의 국내 출시에 앞서 해서북에서 스토리 마케팅을 진행한다. 렉서스는 페이스북, HTTP, WWW 페이스북 컴, 렉서스 컴, 앱 온 투 드라이브 코너를 신설, 뉴 제너레이션 치스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연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. 페이스북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계획이다. 오는 19일까지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신형 치스 이미지로 수정하고 축하 메시지는 남긴 천 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프로필 변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. 한편 렉서스는 오는 3월 12일 신형 GS의 GS350, GS350F 스포츠, GS250이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.